상왕꽃 상사리야 김영아씨 네네 한동안 겨울인가 봄인가 했잖아요 네 오늘 추워요 근데 겨울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나선 모양입니다 주말에는 많이 추워질 거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기온차가 들쭉날쭉할 땐 건강 잘 살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친구라면 체력단련을 같이 하는 그런 친구 말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하루 두세 번 만납니다 궁금하시죠 누구예요 바로 마늘 친구죠 아 마늘이요 네네 음식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있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근데 그냥 마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달걀이나 생선 콩 같은 단백질도 섭취해 줘야죠 아무요 그래서 특별히 시골에다 부탁한 게 있는데요 그 친구도 오늘 중으로 우리 집에 찾아올 겁니다 아이고 또 그 친구 소리네요 면역력 높이자고 시골에다가 부탁한 친구라면 제가 좀 맞춰볼까요 아 그러세요 네 고구마요 맞죠 우리 고향 양주도 이 고구마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럼 지 고향과 안산에 면역력 좋은 친구들 말해볼까요 네 네 우선 그 시금치에 또 구례 생강에 강황에 홍살에다가 아이고 네네네네 많이 드시고 그냥 감기야 물러거라 독감아 너 오면은 뼈도 못 추린다 쳐내라 이렇게 좀 외쳐보세요 네 그래요 면역력 높여주는 거 우리 주변 식탁에 정말 다 있습니다 네네 음식이 보약이라고 들쑥말쑥한 겨울철에 이런 먹거리 잘 섭취해서 건강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웁니다 도라지 타령을 이윤주 묵개월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도라지 타령 띄워드렸는데요 이윤주 묵개월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반대랑 초라니랑 아 여보게 초라니 아이고 비행기 시간 늦겠네 어여 가야지 비행기 타기 전에 준비할 게 있으니 기다리라 전하게 비행기 덜어 기다리라고? 아니 뭘 준비하는데? 초강력 접착제 가져가려고 아니 비행기를 타는데 초강력 접착제는 왜? 엊그제 말이야 내 친구가 저가 항공기 탔다가 그냥 죽는 줄 알았대 아 그 필리핑 세부에서 오다가 돌아간 그 비행기 말인가? 그 친구가 비행기 문통 벌어진 거 보고 알려줬거든 아니 뭐여? 하늘에서 비행기 문통이 벌어졌는데 날아가? 아니 그러다 문짝 뻥 날아가고 사람 날아가면 어쩌라고? 내 친구가 봤는데 그 저가 항공기관 높이 올라가니까는 문툼에 엄지가 들어갈 만치 벌어지고 소리는 지하철 달려드는 소리가 나고 고막 찢어지고 머리는 깨질듯이 아프고 아이고 아이고 그 지경이래 비행기가 계속 날아갔단 말이지? 아니 뭘 믿고 계속 날아갔단 말인가? 아 그래 내 친구가 스티어디스 불러다가 문툼 봐라 엄지 들어간다 소리 안 들리냐 고막 터진다 해 대서 비행기가 돌아왔다는 거네 그리고는 5만원 위로금 말이 되나? 뭐 뭐 뭐야? 그 비행기를 탄 목숨값이 5만원이라고? 어? 참네 어 야 초라니 아 근데 또 싸구려 비행기 탈 건가? 에휴 싼 맛에 기도하고 타는 수밖에는 없잖아 아니 근데 그 초강력 접착제는 어디다 쓰려고 샀는가? 아 비행기 문짝이 벌렁거리면은 비행기 창문이 덜컹거리면은 붙여야지 아이고 근데 광대씨는 웬 우산인가? 비행기 타면서 웬 우산이야 에헤 이 사람아 낙하산도 없는데 우산이라도 펴야지 어 야 초라니 어쩌어? 어? 저 싸구려 비행기 목숨 걸어 말어 어떻게 하겠는가? 싼 맛에 기도하고 이 노래 부르면서 가봐야지 나로라 나로 나로 문툼이 창툼이 벌어져도 내 나라에 무사히 착륙만 허여주소 네 공연실항 음원으로 푸살 띄워드렸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네 이선 씨 얼마 전에요 필리핀 세부에서 부산을 향해 떴던 저가 비행기가 문툼이 벌어져서 되돌아간 사고로 정말 많이 놀랐잖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승객이 발견하고 알려서 회항했고요 더더욱이 기막힌 것은 위로금이 5만 원이었다니 아이고 참네 아니 싸다고 정말 사람 목숨까지 그렇게 싸게 받나요? 아이고 참네 이러면은 목숨 걸고 타라는 소리죠? 네 이 저가 비행기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은 열악한 환경과 안전관리 그 능력 부족인데요 뭐 싸고 안전하다 이거 어떻게 보여줄 건가요? 그러게요 거시기 초강력 접착제 꼭 들고 타야 되나믄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이규보의 정초연화장입니다 네 이규보는 고려 고종 때 문신이고 그 시대를 대표한 문장가기도 했죠 네 네 특히 최인하 최충헌 등 최씨 정권을 도우면서 입신양명한 면도 있었던 문신이었고요 네 네 그 이규보가 정초에 보낸 연화장이라면 그 시절에 왕족이었거나 고유 관료들에게 보낸 신년하략을 아닐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규보가 살았던 당시 왕족 연창우나 광릉우 등에 보낸 정초연화장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덕담을 보냈는지 돌아볼까요 네 자 그럼 먼저 왕족인 연창우에게 보낸 연화장입니다 신년 상서로운 새해를 맞아 초주를 올려 축수하는 때 영공전하께서는 귀하신 왕족이요 명망 높은 나라의 기둥으로 일찍이 상선의 지혜를 능가하고 몸가짐이 검약하시어 풍류노름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명조를 맞아 크게 오붓한 복을 받으실 것인데 저는 공직의 소임을 맡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여 이 글을 올려 축수합니다 네네 왕족인 연창우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찾아가 무난 인사를 올려야 하는데 공직에 있는 놈이라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게 했다면서 명절을 맞아 크게 오붓한 복을 받으시라는 덕담을 올리고 있죠 네네 자 그 다음 영인백에게 올리는 연화장 볼까요 네 영인백은 그 당시 왕족으로 왕면이라는 인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만물이 모두 번창한 삼촌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영공전하께서는 청소한 작품이 옥처럼 윷나고 어진 덕이 난초처럼 향기로우신데 일찍이 수레도 같이 타고 이불도 같이 덮어 임금의 사랑을 받으셨고 땅을 받으시어 봉작에 오르셨습니다 마침 신년의 좋은 저루를 맞이해서 크고 아름다운 복을 많이 받으실 것인데 저는 먼 남의 해이기에 신년 하래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글을 올려 신년을 축하드립니다 네네 이규보는 진주에서 사록겸장 서기로 일을 하기도 했고 고려신정 5년에는 경주와 청도 운문산 일대에 농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한 적도 있는데요 그 시절 개성에 왕족들에게 올린 연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지금의 전라북도 부안 위도로 귀향살이를 했던 시절도 있었으니 명절이 되면 직접 찾아가서 인사 올리지 못한 걸 이렇게 연하장 글을 올려서 안부를 묻고 그랬겠죠 네네 다음은 국정수반의 위치에 있었던 그 조평창에게 전했던 연하장을 볼까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 덕망있고 벼설 높은 분들이 귀하신 군자에게 모이게 됐습니다 3가 신년에 조정의 으뜸이시고 유림의 존경을 받는 귀하께서 중산보 같은 명신을 주나라에 있게 하신 것처럼 부여를 상나라에 내려 돕게 한 일처럼 국정을 이끄시어 대평쾌하오소서 신년 첫날 더욱 장수하실 복을 받으실 터인데 저는 지방의 소임을 지키느라 천리밖에서 축하만 올립니다 네네 평장사 주의면 종이품 장관급 인물이거든요 이 규보는 조평장에게 신년 새해 축하드리며 지방에 있어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 올리지 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서로 축원 축수하며 복을 빌었던 신년 연하장이었는데요 오늘 고전사랑방 이 규보의 정초연하장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볼상사디아에서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KBS 국악 관연악단의 연주로 낙양춘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삐삐 자 기운충전 체험열차를 타신 승객 여러분 창밖을 보시죠 맞습니다 말목장 구간을 달리고 있죠 저기요 이 열차 벌써 바다 건너 말목장에 들어선 건가요 네네 기운 충전해드리는 체험열차 시베리아도 횡단하고 알래스카도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신년 새해 기운 팍팍 넣어드리는 말목장 체험열차 어때요 말들이 달리고 있죠 아 네 아 근데요 올해 원숭이 했는데 원숭이들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원숭이 학교도 구경할 수 있거든요 자 새날 앞으로 달려주세요 직접 말을 타고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사람 그 고구려 복장으로 막 달리는데요 나도 저렇게 저렇게 말 타고 달릴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럼 말목장역에서 내려서 말을 타고 달려보세요 자 이 몽고 들판 대륙을 달려가는 기세로 말이죠 네 이대로 지평선 따라 끝까지 말이죠 네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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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달려보셨습니까 이번에는 말에서 내려주세요 기운을 모아야죠 주변을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이 겨울에 푸른 원시림 숲 속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숲으로 들어가면서 기운 충전해볼까요 저 푸른 원시림 속으로 가슴을 톡 열고 말이죠 네네 신비의 숲 원시림의 숲 속 그 허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산소반 신비반 느껴지시나요 아니 산소반 신비반이라니 무슨 소린가요 도저에 덩굴 식물이 얼클어져 있잖아요 너영 나영 덩굴처럼 얼클어져서 천년만년 숲처럼 사는 기운 가슴에다 꾹꾹 담아주세요 아 네 너영 나영 얼클어설클어 살고 지고 와 이 기운 말이죠 네 아 오네요 신비의 숲이 들어오네요 이야 신비 속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좋습니다 계속 신비의 숲 속으로 걸어가면서 올해 소원 주문처럼 주문으로 새겨보는 겁니다 자 이루어집니다 자 자 계속 아니 같이 쭉 걸어가는 거 아니었나요 어딜 가십니까 네 기운 충전 체험 열차를 기다리는 분들 많거든요 자 계속 기운 받아 걸어주세요 자 말타고 달려보실 분 신비의 숲으로 걸어보실 분 모이셨나요 자 그럼 척척폭폭 삑삑 네 상안골 상사대야 일부 끝곡으로 서도 산타령 가운데서 앞산타령을 이문주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춥다고 집안에만 있으면은 시간도 굉장히 아깝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병나요 그러면 네 겨울은 추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겨울을 즐기는 게 신나게 즐기는 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올바른 겨울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면역력도 생기고요 맞아요 다이어트가 뭐 저절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런 신년에 정말 여행을 하다가 새 기운을 충전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경기 좋고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신령스러운 기운 넘치는 곳에서 기운을 듬뿍 받으시면 그렇게 되면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면서 안사용통 소원성취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신년 새해에 기세 좋게 출발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출발해 봤으면 싶은 때기도 해요 맞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행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일 깨우고 또 신선한 기상도 채워서 출발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맞아요 왜 같은 곳도 집에서 이렇게 그냥 보는 거 하고 여행지에서 이렇게 보는 거 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얻어오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린코스다 무슨 체험장이다 해가지고 요즘은 뭐 텔레비전 큰 걸 보시고 이렇게 화면 속에 보면 그게 빠진다고 하지만 그건 텔레비전에 가서 봐야죠 텔레비전일 뿐이고 그렇죠 텔레비전에 가서 직접 봐야 맞아요 어떤 느낌을 갖죠 뭐 연휴가 시작되고 그러면 해외로도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네 네 네 우리 국내에도 정말 가볼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죠 기가 막힌 명사가 많은데 왜 해외에 나가서 쓸데없는 돈 씁니까 네 네 그건 낭비입니다 낭비 맞아요 아주 신선한 기상 많이 좀 이렇게 채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말쓰고 자 상황권의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아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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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정보센터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2016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지역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를 주제로 하는 올해의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 야간관람 프로그램, 야간역사체험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월 19일까지 사업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우리 역사를 담은 명예도로를 지정했습니다. 종로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세종대왕과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명예도로를 지정했습니다. 경복궁역에서 자하문터널 구간은 한글로, 풍문여자고등학교에서 정독도서관 구간은 감고당길이란 이름이 부여됐습니다. 종로구는 한글로란 명예도로를 부여함으로써 세종대왕 탄생지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현왕후의 친정 감고당이 자리했다는 감고당길이란 이름을 통해 유서 깊은 고유지명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이번 달 중 명예도로 구간에 한글의 우수성과 감고당길의 유래를 적은 안내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종이나라 박물관은 2016년 겨울방학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2월 5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차례 진행됩니다. 교육에서는 한지의 유래, 특성에 대한 이론과 한지를 직접 떠보믄는 체험,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박물관 투어가 마련됩니다. 참가 신청은 매회 선착순 6명까지 전화 02-2279-7901번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종이나라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창조적 장소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창조적 장소 만들기 워크숍은 제주도의 지역재생 프로젝트 현장을 탐방하고 각 사례를 연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1월 28일부터 2박 3일간 제주일원에서 진행되며 워크숍과 현장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참가 신청은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에서는 온가족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주말 전통문화 체험마당을 운영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초벌된 그릇에 그림을 그리는 도자기 장식하기가 마련되고 오후 2시에는 명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느끼기 체험이 운영됩니다. 이번 주에는 나전칠기, 둘째 주에는 섬유 채색화, 뒤를 이어 매듭공예와 전통문양,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도자기 물레돌리기 체험을 전문강사와 함께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홍주문화회관은 국민들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을 마련합니다. 2016 홍주문화회관 문화강좌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1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교육과정은 사군자반, 서예반, 그리고 풍물반이며 각각 주 1회 진행되고 기초부터 작품활동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교육에는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각 과정당 20명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홍주문화회관 전화 041-634-0021번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사는 어르신들 얘기가 최고로 엮어져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제주의 남주고동학교 학생들이 동홍동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꾸준히 찾아뵙고요. 그 살아온 얘기들을 모았는데 마침내 책으로 엮어 나왔다는 겁니다. 네 서귀포시 동홍동에 혼자 사는 어르신 다섯 분의 삶과 추억을 꾸준히 듣고 모아온 남주고동학교 학생들이 한 분 한 분 살아오신 얘기들을 모아서 문학작품으로 다듬어서 출판한 건데요. 네네 서귀포시 동동동 복지위원협의체와 남주고동학교 라이프스토리 동아리 학생 13명은 동홍아트홀에서 동홍동 어르신 이야기사업 라이프스토리 발표회를 열었었죠. 네 남주고동학교 학생들과 동홍동 어르신들은 지난해 8월부터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는데요. 최근까지 동홍동에서 혼자 사는 노인 다섯 분과 꾸준히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네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제주 남주고동학교 학생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매월 두세 차례 야외 나들이를 나가는 행사도 함께 했고요. 네 홀로 사는 노인들은 학생들하고 함께 야외 나들이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얘기했던 거죠. 그때그때 떠오르는 추억도 전해주면서 말입니다. 네 바로 그런 얘기들을 소중하게 기록한 남주고동학교 학생들은 홀로 살아온 그 어르신들 얘기를 시로 노래하거나 또 사안론으로 기록해서 마침내 책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도 지원에 나서가지고 노인과 학생들의 공동작품인 라이프스토리 책자 300불을 만들었고요. 그 책자들을 주변에다 알리기 시작했던 거죠. 네 지난 연말에 열렸던 제주 동홍동 어르신들의 라이프스토리 발표에는 남주고동학교 학생들이 기록하고 다듬은 노인 어르신들의 그 개인 개인의 삶을 기록한 문학작품이라 하겠습니다. 네 책장을 넘기면 동홍동 어르신 한 분 한 분마다 열심히 힘들게 살아왔던 일생을 시와 산문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이 자전적 얘기들은 남주고동학교 학생들이 어르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전해준 선물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또 헛되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는 걸 되돌아보게 한 남주고동학교 학생들과 동홍동 어르신들 얘기. 네 네. 신년세에는요 또 다른 어르신들의 얘기가 남주고동학교 학생들의 손에서 문학작품으로 탄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제주 서귀포시의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제주도 방아찢는 소리를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요극장 오늘은 신부자전 얘기 가운데 벽에 바른 화장품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신부자가 무슨 생각으로 벽에 화장품을 발랐는지 만나보실까요? 가진 게 많지 않으면서 부자 행세를 하고 나선 신부자가 집에 그럴싸한 사람이 오는 날은 대문간에서 마당에다 쌀을 뿌려 쌀가마가 넘쳐나게 하더니 장사지충에 행수쯤 되는 사람이 오는 날은 또 어떻게 했는고 하니? 아이고 아이고 듣자니 덕풍이가 쌀을 맡겼다고? 그 소문 들었구만 덕풍이 그 사람이 나한테 쌀가마를 맡기겠다 했지 내 창고에는 그 쥐가 없어 귀없는 창고가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린가? 이런 이런 아직 못 봤구만 내 창고는 없어 어떤가 행수 우리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뭐 달라진 거 없는가? 별채를 하나 더 늘렸구만 형편이 좋아진 모양일세 글쎄 날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선 데도 줄을 써 이런 이런 근데 아직도 모르겠는가? 네? 이래가지고서 무슨 장사를 해놔 그 참 왜들 김행수 김행수 해야 되는지 모르겠구만 사람 앞에 세워두고 그건 무슨 소린가? 신부자 소리 듣더니만은 나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아니지 아니지 이 사람아 내가 김행수랑 할 일이 있는데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으니 그게 안타깝단 말이지 에이 참 아 그럼 말을 해보게나 그건 간에 무슨 뭐 좋은 소식이라도 들었나 보구만 그 노상께서 우리 집을 찾았지 뭔가 왜? 노상이라니? 아니 노재상이 여기를 찾아왔다고? 이 사람 미쳤구만 그 재상이 어떤 분이든 여기를 찾아와 이것 봐 김행수 그 자네는 그 노상이 건네준 그 명함종이라도 갖고는 있는 겐가? 뭐라? 아 그럼 자네는 노상 명함을 갖고 있다는 소린가? 허허 참 명함 뿐이겠는가?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도폐노라 하셨다네 참 이 사람이 정말 한다 한다 하니까니 자네가 무슨 재주로 노상을 만나나? 왜 이 사람? 아 그래서 명함을 갖고 있지 자자 김행수 이거 보시겠네 아니 정말 이게 노상이 전해준 명함이라는 말인가? 자자 김행수 어떤가? 이래도 나를 빨래줄 끄트머리에 걸쳐놓을 작정인가? 가만 가만 내가 여지껏 그냥 노상 명함은 구경도 못했으니 어디 저 저 자세히 한번 보세나 이 사람아 손때무소 이 사람아 이리 주게 자넨 안되겠네 그려? 아니 안되다니 이 김행수가 하는 일을 보면서 그런 소린가? 그 참 내 이 집에 들어와서 척하고 눈치를 채야 말을 하지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코는 뒀다 어따 쓰려는 건지 왜 코? 코라고 했나? 아니 내 코가 어째서 우리 노상께서는 이 집에 들어서자 말자 코를 한번 척 세우고 빙 둘러보시더니 척하고 저 방으로 들어가셨지 뭔가 어디 저 방으로 말인가? 아니 저 방에 뭐가 있는데 나도 한번 들어가 보세나 참으로 딱하구만 아니 이리 말을 해줘야 하니 아이고 아이고 내 입이 많이 아프겠어 아이고 그래 그래 자 들어가 보게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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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무슨 향인가? 온 방 안에 향 냄새가 그득하지 않은가? 에헤이 방 안에 향 냄새만 맡고 벽이 어떤 벽인지 못 보니 탱이 코는 터졌으되 눈은 멀었구먼 아 눈이 멀다니 벽이 어쨌다고 그런 소린가? 어디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벽지마다 향 내가 그득한 게 아니 그 비싼 향을 벽에다가 발랐으란 말인가? 이런 이런 벽에다 향을 바르는 것만 보이는구먼 아이고 이러니 내 입이 아프지 입이 아파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아 아니 이게 무슨 짓인가 그 비싼 향을 벽에다가 쳐바르다니 이러고도 제정신인가 김행수 자넨 출입을 많이 했으니까 잘 알거네만 한양바닥에 벽지에다 향을 바른 집이 있던가? 봤나 말일세 아이고 가가가만 내가 내가 이런 향 방은 처음 들어와 보네 역시나 코는 있어도 향 내 앞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구먼 이봐 그 노상께서는 사람을 나가게 하고 조용히 앉아서 선경에 드셨다네 자네는 이 향을 타고 저 세상을 못 갔구먼 신부자 노상께서 이 향을 맡으면서 선경에 들었다 여보게 신부자 이 향 이거 다한테도 팔게 나한테도 그래? 그럼 기다리게 내 다른 손님 만나고 올 테니 선경에 들어보시게나 네 과영안병창 대장부를 정경옥의 소리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신부자 전 얘기 가운데 벽에 바른 화장품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그 신부자 수환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허풍을 치는데요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치는 허풍에 속아 넘어가는 김행수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이 벽지에다가 향을 발라서 김행수가 깜짝 놀랐죠 네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다가 노재상 명함까지 드러내놓고 위세도 부리고요 이런 분위기라면 어지간한 사람이면 설득만 당하겠으면 그냥 넘어오죠 네 신부자 허풍에 넘어오는 사람들이 김행수뿐이겠습니까 글쎄요 내일 그 뒷얘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 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 얘기 오늘은 매듭으로 만든 달력 매듭 얘기입니다 네 매듭은 장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매듭으로 쓰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매듭으로 달력을 만들어 썼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매듭 달력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선은 매듭을 30개를 만들어서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럼 30개 매듭이 한 줄로 늘어서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매듭 달력에서는 하루가 매듭 1개였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달에 든 절기도 표시해야 했겠죠 네 그래야죠 네 길고 짧은 성냥개비 같은 걸 매듭에 끼워 넣어가지고 이날은 입춘이다 표시를 했다죠 네 네 성냥개비를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그런 약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매듭 달력이 겉으로 보기엔 매듭 30개만 쭉 늘어져 있겠구나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가만 들여다보면 그 당시 생활 정보가 꽤 촘촘하게 표시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달에 집안 제사가 있다 하면 제사는 슬픔과 애도하는 마음을 모아야 하는 날이니까 제사가 든 날 매듭에다가는요 하얀 팥을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그 달에 경사가 있다 그럴 땐 붉은 팥을 끼워서 황갑잔치다 결혼한 날이다 뭐 그런 경사를 표시했고요 네 네 12개의 매듭 달력을 보면은요 그의 그 집안 경조사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매듭 달력에 표시된 게 집안 대수사 1뿐만이 아니고 소한이다 대한이다 하는 그런 절기도 표시했으니까 어찌 보면은 매듭 달력 이 한 매듭 한 매듭을 유심히 보면은요 그 달에 무슨 절기가 들어있는지 농사 준비는 또 어찌 할 건지를 알 수 있었더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장사하는 집에서는 매듭 달력에다 외상 표시도 해놨다고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암호개가 모월 모일에 외상을 했다 쪽지의 세계에서 그걸 매듭에 꼭 끼워 넣고 몇 월 며칠 외상이 얼마 이렇게 집어넣기도 했고요 네 자 달력으로 활용했던 매듭 근데요 매듭의 쓰임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노리개 같은 장신구에서부터 뭐 의류에서 무속인들 매듭 풀기하는 구판에서 이르기까지 네 네 네 이 매듭은 정말 다양하게 변신하면서 우리 생활 곁에서 자리했습니다 네 그랬죠 자 구판에서 매듭을 풀 때 보세요 그 한 올 한 올 풀려나가는 그 매듭은 바로 꽉꽉 메이고 붙잡혔던 곳에서 풀려나가는 그 해방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집안에 많이 아픈 사람이 나왔을 때도요 저걸이 끈을 풀고 치마 끈도 풀고 상투도 풀었고요 네 네 쪽이나 이 댕기머리까지 풀었던 거 그거 보세요 네 네 그래요 네 역시나 병마에 같이 몸을 해방시켜 보자는 염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고 매듭 얘기하다 보니까 별별 서른 사연들이 다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별별 박물장터에서 매듭의 또 다른 얼굴 만나봤으면 싶네요 네 자 오늘 별별 박물장터에서는 매듭 달력 얘기 간추려 봤습니다 네 이어서 신한 시킨꽃 가운데서 고프리를 유점자 외 여러분의 소리와 바라지로 함께합니다 어땀에 무슨 음식들이라고 장만했대요 그시기 오늘이 봉알매 생신인갑유 아이고마 김치찌개도 맛나고 야야 봉찬아 아예? 많이 먹어둬 나가 간만에 손맛을 내본 것이여 그러고 저 쌍치리더도 많이 먹어라 아이고 벌써 그냥 그릇 피웠냐 그러면 쭉 같아 먹어야지 자자 어유 어유 먹어둬 어유야야야 쌍치라 어째 이정거면 봉알매가 오덜 동네서 제일로 손맛 좋은 거자녀 그란게 나가 진작부터 올 동네 요리사 오면 마봉자라고 있잖여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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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봉알매요 먹다봉대로 빈그릇이구먼요 아 그러고 그냥 맛있냐 아유 세상에 내 손맛이 그러고 그냥 쩍쩍 달라붙는 줄은 나도 그냥 오늘에서야 알았다 야 자자 아이고 아이유 아다찬말로 그냥 따끈한 것이 그냥 뱃속에다 길을 내 번지는구만요 지는요 음식이 일하고 그냥 미끄러지면서 잘 내려가는지 오늘서야 느껴보는구만요 아야야 쌍치라 어째 그려 그려 봉천아 쌍치라 그 시기 저 폐가 푸르냐 어쩌냐 아이고 폐만 푸르거쇼 그냥 정이 두겁전이나 불러가지고 아야야 쌍치라 이것이 울 동네 진짜배기 손 마시고 정 아니겄냐 그려 그려 잘 묵었당께 그냥 나도 기분이 좋다 그라요 그라믄은 인자부터 시작해보자 에? 아니 뭐 무엇을 시작해보잔 말이래요? 복천아 저기 삽자루 있다 그라고 쌍치라 너는 곡괭이 들고 따라와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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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삽자루랑 곡괭이 들고 뭔 일을 하려고 이런대요 아니 봉활맥이요 대체 뭔 일이랄요 우선 말이요 이 짝을 똥고스루 먹여 파야 쓰겄다 이만치 깊게 파봐 야야 쌍치라 박갑 해야지 곡괭이를 질질 끌고만 딘들래 으야 목천아 여기를 이만치 파란 말이요 아이고 아이고 보수를 헐라는 건지나 알아야지요 긍게 시방 여기다 뭐 달라고 근대요 아 뭐더기는 움찜 맹글라고 근다 음찜 맹글어서 모여 앉아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놀라고 전해처란 말이야 야야 아 파야 어네 어네 시상에 여기다 움찜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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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쌍치라 우리 지대로 걸려버렸다 어쩐지 밥을 겁나게 먹여대더라 아야 겨울에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북장구도 치고 썰렁한 마을 휘건보다는 보홍자 움찜으로 모이게 해야 쓰겄다 야야 복천아 쌍치라 보홍자 움찜 사람 방 지대로 맹글어 열두 명은 모여 앉아서 노래한다 알았냐 와만 열두 명이요 아야야야 쌍치라 우린 죽었다 두만이 행독이 얼른 불러야 어요 네 진도아리랑을 조공예회 여러분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 노래에서도 들었듯이 지금도 진도 소포리에서는요 저녁에 이렇게 마을회관 이런 데 모여가지고 네 네 지금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냥 사는 얘기도 나누고 수다 떨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재밌을까요 네 네 그 억순이 마을의 봉알매가 그래서 움찜을 만들자고 나섰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라진 움찜을 부활시켜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전에는요 움찜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도 하고 음식도 먹고 놀고 동네에 사랑방구씨를 똑똑히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지자체에서는 움찜을 이렇게 운치 있고 고풍스럽게 갖고서요 멋진 체험장으로 탈바꿈 시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봉알매 생각대로 큼직한 그 움찜이 만들어진다면 가운데 화덕을 놓고서요 고구마 감자 구워 먹으면서 노래하면서 먹고 노는 그런 마을사랑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상학과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